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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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고싶은 코끝러 Horace 오래된 탐구 아침에 식감이 더 맛있어 완전 국물을 통해 자고 한잔 제주도 좀더 집에서 육신 하늘 저의 가리지 요리 출근 놀 고소 한잔 우리 갈 수 있나봐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다 그냥 여름에 낮춰놔가지고 그래서 그런거였어? 다 34 뭐 이 정도로 다 떨어져 있었던 거야 하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역시 내 예상한 게 맞네 터진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갈아입을 옷 없어? 있어 왜 하필 비가 오는 거냐 그친다고 했는데 왜 안 그치냐 하도 와서 이제 동네 같아 물 운동원 또 왔다 이쪽이 캠핑장이 많으니까 물 운동원 오니까 생각하지 못해 이거 카페 예쁘다 카페 안 펼쳐야 돼 비가 와서 정신없이 설치하느라고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치 하늘아 먼저 가야겠다 이 치킨보다 잘 찍게 가서 깜짝이야 fires otherwise 이게 little bit semina 아는데 어떻게 주려고 할 수 있어 아 코도주 코도주 뭐 코도주 소리 샀어 코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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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음 주에 캠핑 또 가 아이가 있어? 그냥 지금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에 다신에 네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에 우리 이러고 다음 주에 캠핑 또 가 아이가 있어? 응? 다음 때는 여동생제라고 추억까지는 맨날다 다음 주니까요 아 거기는 방을 잡았어 응 잘했네 그래서 너무 추우면 다 방에서 자는 걸로 그래 근데 새로 산 난로를 대시해보자 큰 거 응 이제 오전 다음 주에는 좀 풀려 응? 최저 기온이 중요해 7초 8초야 아 그럼 큰 거 갖고 가야 돼 저기 겨울에 거기보다는 나아 근데 그때는 딱 기온이 영아였잖아 영아였잖아 그래도 지나면 다 좋은데 그걸 계기로 큰 난로를 싸게 패맸잖아 응 그럼 너무 할머니 패맨대로 그래서 다른 난로까지 집에서 계속 붙여먹고 맛있겠다 응 그치 닭갈비 수식은 항상 볶음밥이지 살았지만 여러 볶음밥 저기 어디 그 이야 좀 떠먹으면 돼 왜 또 엮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요? 응 진짜 그냥 엮겨 그거 파란색이 손맛이 들어가서 맛있지? 뭘 엮은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딱 맞아요 그래? 안 보여가지고 해ฉilt Temp 난 영 purse 한 손 leben 아르헨티나바이뫄 떨어지보는 미세먼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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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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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8이다 했지? 나시리 응? 나시리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37 아하 이겼다 세줄로 해야 돼 아니 세줄로 네 40 없어 아 엄청 애매해 30일 36 야 다 말해주면 어떡해 너한테 뭐 있는지 말해주면 어떡해 말해주면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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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은 단무지 왜 그러겠어? 소니텐 맛있는데? 아멘 한국어로 고춧가루 누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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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요아치향이야? 민트젤리 서로 상대방이 갖고 오는 줄 알았어 진짜 액괴같아 액괴 이거 봐봐 똑같아 아빠 아빠는 언제 되니? 아빠는 언제 되니? 아빠 밥도 뜸이 들어야지 조약돌 소리나 또록또록 소리 나지 또록또록 또록또록 거기 수영장 가서 밥을 먹으러 간건지 수영을 하러 간건지 턱꼭지가 어디 갔었구나 段 얼마방지 참을 안 믿네 고구마 맛있다 가는데? 왔는데? 갔다 왔다고? 어디 가라고 왔어? 네 거기서 안 왔는데 왔는데 안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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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숫자 소세ers 오늘 테트리스도 잘 됐군 안녕 재밌었다 그치? 응 군자 crypt 그치 이걸로 murmurar 죽음 으아 표시만 육수 썰기 고춧가루 짱 맛있어 너 손 조심해 야 야 카페트가 왜 벌써 이 모양이지? 머리 설명 좀 해봐 너 밤에 뭐하고 놀았어 잠 안자고 이거 왜이래 이거 이거 뭐야 뭐냐고 이거 이거 뭐냐고 왜이러냐고 청소 다 해놨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응 어떡할 거냐고 왜이러냐고 이거 왜이러냐고 이거 쟤가 그랬어? 와 저기도 털 왜이래 너네 조이 조이 너 왜 못 들은 척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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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di 졸려 sei 스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